안녕하세요. 오미카우이신니 상자입니다. 겹겹이 껴있는 중이도에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여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중요한 관심사였던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폐위한 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적어도 애도시대보다는 높았습니다. 여자들이 고등교육도 받았고 상속권도 있었습니다. 중유층 여자들의 경우에는 사회활동도 어느 정도 용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글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남겼고 때로 글재주가 뛰어난 경우 문학활동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는데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유명한 겐지 이야기를 쓴 무라사키 시키부입니다. 하지만 폐위한 시대는 기본적으로 계급 사회에다 일부 다쳐져 사회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어 여성들이 남자들 앞에 얼굴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었던 남자는 아버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의 로망은 궁중 귀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높은 집안과 좋은 결혼을 원하는 상류층 여자들일수록 이런 제약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들이 있는 공간에는 언제나 가리개나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채로 가렸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칩거하는 생활을 했고 신사나 절에 참배하러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틈으로 바깥 통경이 살짝 엿보이는 소마차를 탔습니다. 여자가 나다니는 일이 드문데다 가려진 커튼 뒤에 실루엣으로 존재해 남녀 모두 연애의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연애는 고사하고 매력을 느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현대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구애와 결혼의 룰이 존재했습니다. 이성 간의 유혹도 가능했고 비록 그를 통해서라고 해도 연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결혼이 성립되기 전에 같이 밤을 보낼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긴 머리와 겹겹이 입은 옷자락 배색을 이용하여 은근히 노출했습니다. 등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배색으로 늘어진 소매자락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커튼이나 가리개 아래로 살짝 노출시키거나 마차 밑으로 살짝 엿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을 매료시키는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해이한 여성들은 머리를 길고 풍성하게 길렀고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가발을 썼습니다. 달리 여자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남자들은 멀리서 울타리 너머로 엿보기를 하거나 주변 소문에 의존했는데 남자들에게 연애의 시작은 여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쪽 집안이 괜찮고 여자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 있으면 남자는 와카라는 짧은 시를 적어 중매인을 통해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현대로 보면 와카는 일종의 연애 편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이 없으면 거절이었고 거절이라고 해도 답이 오면 긍정의 심호였습니다. 여성들의 소매자락이 마음을 끌었다면 아름다운 글은 그 매력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글을 유려하게 잘 쓰고 글씨체가 좋으면 사랑을 이루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가 그렇듯 이것도 때로 대필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와카가 여러 번 교환되고 여자의 승낙이 있으면 남자는 밤에 여자의 집으로 가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한 와카를 적어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때로 여자 집에서 남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경우 밤의 촛불로 맞아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3일 연속으로 이어지면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자 부모가 가장 우려한 것은 남자가 3일 연속으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오다가 발길이 끊어지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여자 쪽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씩 여자 집안에서 여자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소문을 내는 경우에 일어났습니다. 3일째 밤에 남자가 오면 결혼이 성립되어 남자와 여자는 신부인 여자 집에서 준비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혼의 증표로 신부 집에서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이 결혼 후에도 남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았고 남편은 본가에 살면서 밤이 되면 아내에게 왔습니다. 결혼 형태가 아내를 방문하는 결혼이라는 뜻의 카유이콘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가 책임지고 길렀고 남자는 왕래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 남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더 이상 오지 않거나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동 이혼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제력으로 생활했기에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일 처재도 아니고 지겨우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될 뿐이었기에 간통이 흔하고 이혼이 쉬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일본 여성들이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성적 자유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습에 변질된 형태가 있었는데 여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밤에 몰래 들이닥쳐 자고 가는 요바이라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여자와 밤을 보낸 뒤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 일본에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당연히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